하여튼 정각이 하나 있구요. 가장 먼저 약사전이 있구요. 탑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강전이라고 돼있네요. 여기도 차도 한 대 없네요. 문 다 잠가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선열땅. 여사체처럼 공부하는 곳인가. 선빵 앉아서 참선하는 곳. 새해되면 돈 울리는 건가요? 새해만 울리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초치죠. 28번, 33번 이렇게. 사람 발길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람 발길 인적이 끊겼습니다. 남은 양에 남은 날은 한 명을 가고. 아침에 남은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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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되죠. 또 다른 꿈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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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되죠. 발공장 근래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차 없는 길 처음이죠? 네 우리 다니는 데가 다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방운산 1.7km 여기서 우리 일로 갔나요? 신선생님?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데 잘 안 다닐걸? 그렇죠 뛰어내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죠? 서평생동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번 더 봐요? 이 행동을 해봤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야아아 야아 나 진짜 너무 쉬워 하하하하 손 넘어지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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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ㅜ ... 어쩌면 왔고 피로 There 그건 eliminated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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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이행 준비 응 앞으로 응 스트레칭 해보는 것도 오랜만인 거 같아 스트레칭도 안 해봤어 아니 이렇게 펑 트인 곳에서 이렇게 응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칭 한 번 어 좀 좋아 으쌰 하하하 진짜 내가 수백치기 가르쳐줬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움을 좀 맡아줘요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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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지 뭐하는 거야 지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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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냐 운동할 때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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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쭉 펴고 뒤로 쭉 펴고 한 번 더 숨 들이 마시고 한 번 더 숨 들이 마시고 자 뒤로 깍지 껴가지고 자 요렇게 뭐 말해 요렇게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할까 이렇게 운동돼 좀 답답했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숨 들이 마시고 숨 멈췄다가 답답한 마음 확 털어내는 거 확 확 털어내는 거 같아요 자 숨 들이 마시고 가슴으로 쭉 들이 마시고 아픈 부분 다 숨이 안 돼 아픈 부분 다 이렇게 못하면 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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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이렇게 탁탁탁 털다가 푹 가슴 씻고, 발 씻고, 발 씻고, 허리에 맑은 물을 떠와서 허리 씻고, 안 씻고, 걸으리 하늘, 하늘의 맑은 물을 떠와서 마슴 씻고, 가슴 씻고, 허리 씻고, 걸으리 하늘의 맑은 물을 떠와서 허리 씻고, 발 씻고, 걸으리 다시 하늘에 맑은 물을 쪼아서 날개 씹고 자가도 큰 애당 씹고 푹푹푹 치면서 아, 내 씹고 호방 씹고 옆구석 씹고 그리고 다시 지하에 맑은 물을 쪼아서 요번에 손을 이렇게 밀려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앞에서 반대로 둘 둘 셋 넷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아까 신선생님이 했잖아요 수벽치기에다 풀을 모아서 딱 소리를 내야 돼 딱 딱 앞으로 한번 하면은 다리를 모으고 한번 딱 여기다가 딱 한번 더 숙여야 돼 계절 중에 한번 뒤로 한번 다시 앞으로 한 번 양꼽을 벌렀다 제가 다시 there 떨려 너도 돌려 따라해 따라해 점프하면요 하나 둘 셋 점프! 한 번 더 다리 쫙 벌리고 하나, 둘, 셋! 으악! 한 번 더 하나, 둘, 셋! 으악! 아이고, 한 번만 가리기가 좀 더 벌어져야 돼. 하나, 둘, 셋! 으악! 단식 첫째 날인데, 배고파요? 나 많이 고파요. 많이 고파? 아니야, 많이 고프다,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뇌에서. 아, 이제 배가 고프다는 식으로 주는 것 같아. 내가 당근 주스를 한 모금 줄 수 있는데, 이익이 안 돼서. 참아야죠. 참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응, 그렇지. 난 한 3일, 2틀 더 참아야지. 이틀은 못하겠어. 이틀은 못하겠어. 예, 스님이랑 같이 생태식 배울러 왔거든요. 아, 그냥? 간식이 주목적이 아니라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부터 생태식 하면 되지. 보고. 달려, 달려!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중간에 멈추면 안돼. 중간에 멈추면 안돼. 우와. 우와. 아이, 젊은 사람이 쫄쫓할 줄은 몰라. 하하하. 대박. 바람이 오늘 많이 부니까, 쫄쫄쫄쫄. 하하하. 어헿.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그래 뛰어 가지고 어디 날겠어요? 사이스 가르 rippingИき Sam mic soon. 知진 pat KAREN 정당호인 파...그 다른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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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그 남해에 망운산? 망운산 쪽에 왔었는데 어때요? 일단 도시는 이제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답답한 느낌이 없지않아 여긴 이제 망운사도 모르고 아까 할부근장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펑 트여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던 그런 답답한 느낌이 좀 날라가는 느낌 좋았던 거 같네 도시... 배고프면 뭐 먹을 거예요? 배고프면요? 죽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수 네 생수 그래도... 생채시갖고 오늘 굶었으니까 거의 뭐... 몸무게가 빠졌을 겁니다 얼굴이 될 수가잖아 아 저요? 어 그런거에요? 제가 모르겠는데 저기 올라가면서 저기 몸무게 잴 거예요 그 훈이 몸무게 좀 재봐야 안 되겠어요?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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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일단 15.95네요 응 조금은 거 같은데 그럼 그 전에 70은... 그래 70은 됐을 거다 인식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한 60... 2개에서 67만? 대동? 대동? 네 밭에... 밭에다가 빗들을 좀 심으려고 하니까 숙하고 뭐 낭게 많아서요 이럴 때 오늘 좀 다 수거를 하고 다 캐고 그래 그래 자 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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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대로인가요? 아니 지금 어제 물만 마시고 오늘 지금 뛰어났는데 배고프죠? 네 배고프죠 그래서 신선생님이 당근주스 한잔 주기로 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간 그리고 3일, 4일째부터는 생체신 그럼 내일이 3일째 되는 날? 그렇죠 내일까지는 주스 한잔 오늘 내일 주스 한잔 그 다음날부터는 견과류랑 상추쌈 싸먹을 수 있도록 할거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제가 확실히 첫째날보다는 두번째날에 힘이 좀 없네요 사실 단신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근데 막 그렇게 그냥 배고프다는 생각만 들지 다른 생각은 잘 안된거 같아요 속도 조금 안좋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정도고 속이 어떻게 안좋을까? 그냥 메스꺼워요 치유중이니까 메스꺼운거 당연한거 그리고 몸에 힘이 좀 없으니까 머리도 살짝 어지러운거 같긴하고 어지러워야죠 오늘 아마 쉬어야될거 같은데 오늘 뭐 밥깔고 이런거 할수 있겠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스 먹고 좋아질수도 있어요 일단 시간 되어봐야 알겠죠 주스 먹으면 주스 먹으면 알아서 자진해서 뛰어났네 잠이 잘 안오더라구요 어제 사실 그래서 한 몇시에 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나요 왜 잠을 안잤어요? 잠 못잤죠 잠이 안와서 그래서 그냥 계속 자다가 보니까 오늘 일찍 깼죠 오늘 한 6시에 있겠나? 그래서 한 30분동안 멍때리다가 좀 어지러운거 괜찮아져가지고 잠깐 나갔죠 그래도 막 엄청 힘들거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식을 배우는것도 있지만 번잡한 번잡한 생각들을 좀 덜어내고 진솔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진짜 원하는건 그거거든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연습 왜 고생고생해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냐 누구 좋은 일을 시키냐고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되는거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되는거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야 그 소리 그런 말 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듣고 싶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가다보면 정말 다 보여 다 보이고 진짜의 길로 가게 되어있어요 진짜의 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갈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야야 이게 지금 니가 지금 앉은 데가 말이야 냉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야가 그러니깐요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앉으면 되지 간단해 앉아도 너가 이렇게 앉아도 여기에 냉이는 캐 나는 여기 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거 여기까지 저기는 지금 얼갈이하고 상추 심어놨고 여기도 이제 심어놨는데 요번에 비트랑 그런 거를 좀 심어서 우리 저기 단식 오시는 분들 아주 진짜 오염 안된 드시도록 하려고 그러세요 몸은 좀 어때요? 첫째 날 보다는 확실히 힘이 없고요 머리 조금 어지럽고 조금 안 좋은 정도 그것 때문에 소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이제 입에 차니까 네 내일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하하 뭐 머리 버테네 하하 괜찮으시겠네 하하 또 네 힘이 없으니까 빨리 자서 이 배고픔을 잊어야겠다 어떻게 잠 남편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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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자고 여기가 산중이라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세계 세계인하고 응? 소통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우리는 억지로 어그로 뚝 끌고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그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좀 단순해지면서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가 갈 길이 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너희들은 지금 네가 처음에 우리가 어제 간 게 어떤 산이었어? 망운 산 그렇지 망운 산이 뭐야 구름을 바라본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망운 바라볼 망 구름운 구름을 바라본다는 뜻이야 구름을 왜 바라보 안 보이잖아 한치 앞이 구름이 가려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이 지금 망운이야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그 거치면 구름이 거치면 뭐가 나타날지 몰라 내 인생 미래는 너희 지금 처지를 보여준 거야 망운 산이 그 다음 갔을 때 우리 어디에서 활공에 갔잖아요 활개직하고 날아보자는 뜻이 있는 거라 활공 잘 보였잖아 바다도 보이고 동네에 사는 동네에 사는 그런 구석구석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날지는 몰라 재훈이가 어디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날아보라는 것이 인생이 어떻게 싸인처럼 어제는 그렇게 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도시에서도 똑같이 구름 가는 게 보이는데 도시에선 구름마저 엄청 빠르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엄청 전부 다 느리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느린데 또 시간은 빨리 가고 시간이 빨리 가? 똑같이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빠르는 의미가 도시에서는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훨씬 더 잘 가는구나 확실히 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비 오나요? 오늘 하늘이 비올 하늘인데 네 네 네 이 방 내장재방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조사할까 어떻게 조사할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바로 안다 아 그래 카메라 되고요 카메라 되고요 바로 되죠 너는 얼마나 있는지 아